여기서 내가 얘네를 죽이면은 과거, 미래에 또 얘네가 나와? 뭐야, 홀로그램 스플릿? 메이저 엘리, 에리 앤더슨, SRS? 이게 뭔데, 아크 디스커버리? 이걸 만들고 있었던 거야? 이게 뭔데? 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이제 아저씨? 자, 여기서 시체로 나오는지 보자 자, 내가 여기 줄 죽였지 으악! 으악! 깜짝이야! 으악! 미친! 으악! 으악! 아, 놀래라! 아, 시발 형! 으악! 아, 놀래라! 아이씨! 샹게임 오줌 나올 뻔했네, 아... 아이씨! 오호... 헤임의 콜렉션 뭐지? 여기가 아닌가? 흐흫 흐흐흐 중없고 kein 꺄 야 이거좀 깨봐바 쏴봐 쏴 봐 컴온 누워있어 누워있어 와우, 뭐야 이거 야, 이거 K-STAR 아니야? 핵융합록? 아, 전 이게 좋네 이게 아크야 광주 뭔가 보호하기 위한 케이스 한참 뭐 먹었다 없고 오 마이 갓 헹융융융융융융융 범! 아이고 누가 꼈네 여기 사이에 또 어휴... 멸망했는데 여기 아, 아, 저거 아, 저거 개먹고 싶게 생겼네 그렇지 이 사이로 해서 갈 수 있나? 아, 개신박하게 만들어놨고요 아, 개신박하게 만들어놨고요 너 미래에 적이 될 수도 있으니까 미안하지만 제거하겠어 여기에 나올 거라고 믿고 건너는 거야 어, 이 친구 뭐야 해킹이 안 돼 왜 , 그래 가만히 있어 이 시키야 가만히hi 아 아니, 왜 해킹이 안 되지 아, 이 똭 많이 싸워 에어어어어어어어어어 앗! 이거 뒤잡았을 때, 뒤잡았을 때만 되나 봐 아, 잠깐만 피 좀 채우자 아, 여기 올라가서 피 좀 채우자, 아 아... 스캐들, 여기 뭐다, 이거? 너 어저께 그 루시우 장인이 아아... 아, 빨빨빨빨빨! 빨빨빨빨빨!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 전기줄이야, 왜 미래는? 아니, 과거엔 이게 전기줄이었네 시, 착! 게임 잘 만들었네 어, 게임 잘 만들었어 야아, BT가 과거로 지금 전파 보내는 거야? 거의 시간여행자네, BT 오우, 쉣 여긴 지금이나, 얘나 지금이나 같잖아 자! 샤아, 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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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샤! 헛헛 오우 닥터 제프리슨 보일, 록1 더블 테이크? 스나인데 개인적으로 스나 안좋아합니다 한주 땜에 치가 떨려 아하, 일루고냐 간다! 우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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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뒤질뻔했네 뭔데 저게? 해기가? 헐 우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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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막 망가졌다 아아악! 그렇게 해서 우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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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미래야? 현재야? 지금 아, 이게 과거구나 와아악 이게 뭐람? 잠깐만 태양의 힘을 끌어모아서 뭐야, 워몬이 양쪽으로 다 빠르 땡겨? 우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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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런거 그래픽 있잖아 날이 갈수록 발전하는 거 보면서 난 진짜 제가 제일 좋아하는게 그.. 새로운... 기술이나 이런거거든? 아, 이 밑은 똑같이 또 나오잖아 그.. 오래전부터 지금까지 문을 열고 있었던거니? 미친놈배 깜짝 놀랐네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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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라고 오우 아 재밌다 야 재밌어 아니 저 상태로 기다리고 있던거지 나를 백년동안 인정? 인정? 와우 빈티 신났는데 뭐야 뭐야 뭐한테 죽었어 아! 아 이 미친 넘는 속도때문에 땅에 꼈어 헐 이 안에 타이탄 겁나 많잖아 어우 죽을때 뭘 쏘고 죽어 잘한다 빈티 저 갔다올게 빈티 타고 가자고? 그럴까? 빈티 나 태워줘 짜대로 한번 시간여행해보지야 제대로 한번 시간여행해보지야 오우 오우 정의가 빗발치고 어! 짜자! 짜자하고! 어? 저 무기는 신무기 됐으네! 왜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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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온? 어... 내 앞에선 라인 아르트도 어쩔 수 없지 아이, 맘에 드네 스푰트 아, 음... 해킹을 칼로 해요 아, 저 칼 갖고 싶다 이거 칼 안하면은 최순실 게이트 끝인데 그지? 어이 저항 미쳤네 아씨 어우 저항 미쳐 와우 bt 뭐야 갑자기 헐 와아 세상 멈춘 거야 무표정 지리고 겁먹었구요 이아씨랑 이아씨랑 쌍둥이네 이아씨랑 이아씨랑 쌍둥이야 이름 좀 볼까? 같은 이름일 것 같은데 어 손가락 봐 손가락 이거 인술 아닙니까 인술 손가락 이거 해봐봐 이렇게 이렇게 해봐 똑같이 해봐봐 자 지금 제가 똑같이 하라고 했는데 똑같이 하신 분들은 유튜브에서 개보고 구독과 그리고 우측 하단에 있는 하트 눌러서 팔로잉 많이 부탁드립니다 어? 어이 비행기 스타시티즌 프리랜서 아님? 똑같이 생겼는데? 왜이래 완전 다 멈췄네 아 한번 더 누르지 마냐 미안해 와아 이거 뭐야 퀀텀 브레이크야? 이 게임 개발하다가 중간에 퀀텀 브레이크 나와서 퀀텀 브레이크랑 같이 쓱크한거 아니야 이거? 이야아 번개조차도 멈춰있네 나는 왜 이 공간 안에서 놀 수 있는거지 근데? 이게 아크구나 너가 아크였어 너가 아크야 너가 아크야 아 대프랑하면서 히어로즈 오브스토론 히어로즈 오브스토론 와 이거 못 써 이제? 아 좋았는데 아이 아 아 과거로 돌아가서 하고싶다 로또 번호 다 알고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로또 10명씩 맞는거 로또 이제까지의 로또 번호 전부다 다 써놓은 미래인들 중에 10명 정도가 한국에 와서 로또 번호 계속 맞추고 있는게 아닐까? 그러면서 매일매일 세금 걷어가듯이 매주 매주 세금 걷어가듯이 그렇게 가져가는거 아닐까? 아 왜 로봇이야? 아 뭐야? 아 타이탄 위에 올려탔구나 그래픽 봐라 아 그래픽 미쳤어요 아빠로 아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자 한번 가볼까? 어 넘나 굉장한 석양이었기 때문에 야 PT 어디갔어? 이 새끼가? 아 재밌었는데 왜? 와 씨 저 머리에 저거 있는거 저 프레데터 때부터 나왔던 기술인데 저거 야 뭔 안개야? 탁식? 아 독이야 어 드디어 나갔다 로닌 칼질하는 애 어 총알이 무슨 총알이 무슨 아홉개씩 나가 어 어 겐지 겐지 맞춘다 어 어 겐지 와우 아우 아우 칼질 지린다 야 뭐지 지능? 없어지는건가? 잠깐 눈앞에서 어 어 어 야 검성이야 칼로 막어? 방패 대신? 미쳤네 네 가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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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갱지가 함께한다 이 밀린거 봐봐 이거 뭐 이렇게 덜렁덜렁거리냐 너 야 너 모습이 좀 변한거야? 뭐야 아 적이군요? 아 아 네 아 아 아 아 아 아 뭐야 으응 반갑습니다 여기다! 아, 네 스티블드 갔다 올게 여기 적있냐? 애들 왜이러고 수그리고있어 갔다 올게? 아니 로딩이 없었으면 참 좋았을텐데 중간중간에 이게 요즘에는 무로딩이 이게 어? 약간 옛날에 와레지에서 유행했던 무설치랑 비슷한 그런 트렌드인데 지금 그 버퍼 걸링하나 그러시면은 원본 화질로 보지 마시고 고화질로 보세요 고화질도 어차피 720p이기 때문에 저의 헬멧 디스플레이를 봐주시길 바랍니다 채널이 오픈하여 지원을 필요해 별로야 이상하지 않을거에 스캐닝 파워 시크트 피지컬 컨택트는 없앨 조심하자 알았다 빛이 파워 시크트 비행떻게 평일에 워트파워 워트파워 싸워줘 싸워줘 이 총 구린거 같애 그지? 자 해킹 들어갑니다 오 쉣 쉣 저 큰 애들은 해킹이 안돼 됐어 가자 머리 맞다 머리 지휘래? 오마이갓 오마이갓 야 따라와 아휴 뒤질뻔했네 아휴 천장에도 있어 아 어어 300미들 왜 일로 미국 애들이 게임 만드는데 미터로 표시를 하네 새끼들 마이라고 그 딴 거 쓰면 와아아아아아오오오오오 설마 바람을 타고 보여주세요 우리야! 슈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욱 캬! 슈우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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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욱 떨어지면 죽나? 헤헤 여기서 올라가면 되잖아 점프 안 돼도 되잖아 그지? 하아...씨 간다! 아냐아냐아냐 으앗! 쑤아앍! 다시 자 자자자자자자 아니 왜 아하니 그치 피트, 마일 이런거 많이 쓰지 헛! 엇! 아니 이거 올라가라고 만든거 맞아? 다시! 다시 보여줘봐 점프해서 올라가서 쓸데없이 거기서 오른쪽으로 한번 꺾어서 갔다가 거기서 다시 점프 뛰고 쭉 오다가 바닥에 다 떨어졌을 때쯤에 뭐야 이건? 뭐..뭐야? 뭐야? 차! 나 왜 안들어? 그러면은 그냥 여기서 기본으로 이렇게 떨어져서 쑤욱 떨어졌다가 그렇지! 아 요렇게 아 쉽네요 뭐야? 아 깜짝이야 간다! 어! 쉿 쉿 쉿 쉿 낱호 근데 감사합니다.